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세 장짜리 친서를 시작으로 앞으로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전쟁 게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면서 나도 전혀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한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미·북 간 실무협의로 2, 3주 이내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실무협상이 오늘 20일 종료되는 한미연합훈련 이후 시작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